분위기를 뛰어나며 결국 손잡고 나가는 건 하루종일 구석에서 닥치고 있던 자녀사 간다와서 잠깐 담배 한 대 태우는 데 듣는 게 언어 나도 한 대 줄래 괜찮아 여자가 이 세상에 한둘이냐 맞지 한둘은 아니지 근데 내 건 없지 혹시 모르지 나도 여자니까 갑자기 흐르는 감당함 되는 정적 갑자기 보이냐 입속에 너가 왜 접수 단자 맞춰간다 계속 흘러간다 이 노래는 나의 어린 취미야